주예수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님을 구원하시니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했나 번악한 일과 주와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시니 찬송하시니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니 주가 구원하시니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살아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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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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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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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해가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산 바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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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북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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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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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 사산만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북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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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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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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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하셨네 주의 친절한 팔의 양기세 주의 진정한 바래 안기세 우리 맘을 경험하리니 항상 기쁘고 독이 되겠네 영광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흐끄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흐끄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철이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흐끄신 바래 안기세 주님 몸 안에 사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진정한 주의 진정한 바래 안기세 우리 맘을 경험하리니 항상 기쁘고 독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흐끄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철이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안기세 평안함과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주의 진정한 주의 진정한 바래 안기세 우리의 맘에 우리의 맘이 평안함이 우리의 맘이 평안함이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꼭 꼭 꼭 꼭 꼭 꼭 꼭 꼭 꼭 주의 사랑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바래 그분께 모든 걸 맡기세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나아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바래 그분께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를 갈수록 나아 갈수록 나아 갈수록 나아 기뻐 찬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바래 주의 바래 그분께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바래 주의 바래 주의 바래 주의 바래 주의 바래 그분께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바래 주의 바래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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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뻐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우리 엄마와 즐겨왔던 모든 것 주를 빛는 내게를 그분도만도 못하다 주의 몸열이 흐르는 데 erste 주의 바래 Tower 깨끗하게 되었네 너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멋보다도 멋보다 더 검은 체력을 든 이 마음 깊는 보혈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은신 모든 은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내렸네 주의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세상 부귀여 즐겨하던 모든 것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터만도 못하다 주의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나의 모든 봄에는 나의 모든 봄에는 천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의 십자가로다 주의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세상 부귀여 마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터만도 못하다 주의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우리는 최상만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봄에는 천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의 십자가로다 주의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수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 그 신사랑 나타난 내 영혼 거듭나네 난 내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에 있어 정보도 위로 가치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어서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끝인 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짓났네 내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에 있어 정보도 위로 가치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어서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십니다 반란 중에도 우리의 희망 고음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십니다 반란 중에도 우리의 희망 고음이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여다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의 모습이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복만 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주가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았나 주가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십니다 비난처가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어다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담아여 성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망과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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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담아여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담아여 선고합니다 선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십니다 비난처가 되시고 반란 중에 우 힘과 도움이 시라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어다 열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 성포합니다 성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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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생활 경배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란 중인가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원하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가 깨달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실절 비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는 세레이완 덜어는 엘리야 어떤이는 에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에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서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끈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느님을 주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오시오 사랑이 하느님 아들입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오 메시아 계속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고백할 때 네가 복이 있다 너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오 혈육이 아니오 너희 하느님의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깨닫게 알게 했다 최고 복을 줬어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도 있는데 교회를 세우게 음별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해석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그거예요 천주교는 교황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황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아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오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신앙 고백이 교회에 세워졌지 베드로가 아니다 왜냐 나중에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신다니까 주여 그리 마음 써서 결단고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이 사단함으로 가라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교회에 세워졌다 이제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가 천국 열세를 얘기해 주느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고 하늘에 풀린다 놀라운 말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땅에서 내가 풀고 이 땅에서 용서하고 또 이 땅에서 내가 매고 풀고 이게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가 먼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베드로 신앙 고백할 때에 주님이 비로소 말하기를 내가 못받게 죽고 삶을 부활한다 그런 말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내가 못받게 죽는다 얘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에 내가 못받게 죽는다 처음부터 못받게 죽는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요 이제 신앙을 좀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영적 깊이가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너 어쨌든 영적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너는 나 넘어지게 된다 사람으로 가라 막 그러면서 말하기로 주님이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 중에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냐 이제 여기에서 누구도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나로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약에 오원천하거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겠느냐 무엇으로 네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이제 영혼유구에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육시장 앞에 돌아가신다 할 때 주여 그리 마읍소서 결단코 이리 주의께 믿지 않야리다 이거 뭐예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생각에선 거예요 생각에선 혼으로 혼이 정 정 그 정으로 정으로 정은 영이 아니고 혼여요 정으로 먹혀면 안 돼요 영으로 영은 아가페 사랑으로 정을 주고 그래서 정으로 말한 거에요 주의 정의 내 마음 가슴으로 베드로가 이스라엘 못 받게 들어가니 말한 것은 사실은 뭔가 미워선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거예요 제 생각으로 예수님이 못 받게 진짜 죽으시면 쓰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런 거예요 역시 너는 수지자다 고맙다 너는 날 잘 생각 잘 보이구나 아이고 이뻐 머리 싸던 거 그게 아니고 이 사다람으로 가라 이 사다람으로 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사람을 생각하냐 목회를 목회를 정으로 하면 안 돼요 정으로 영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돼 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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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겪는 사람은 한 개 와요 어떤 분은 그냥 나는 성도 사랑해서 그냥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래갖고 언제 기도하겠어요 언제 기도하겠어요 뜻받들어주고 달개주고 올려주고 세워주고 딱 저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 교훈 책망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안이 정확하게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제자 훈련은 디사이플이란 거 디사이플이란 거 훈련의 뜻이에요 훈련 연단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새끼를 완전히 그냥 오오오오 그냥 조동버릇으로 조동버릇으로 키우면 안 돼요 그렇게 못 키워 안 돼요 오래가 크게 못 합니다 강단에서 영으로 말세 믿고 불주고 말세 먹고 그래서 살아 그리고 피 불러오고 귓조치고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주자 건데 달려주고 매나 달려주고 매나 달려주고 매나 달려주고 신방 가고 그냥 얼려주고 달려주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이에요 그렇죠 주님 딸에게서는 부모 형제 처자도 때로는 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때로는 끊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배새면서 암소가 벗개를 끌고 가는데 이 진짠 같잖아 송아지가 뒤에서 울고 앉았는데 야 이거 진짠 같던가 전 나는 송아지 새끼는 그 송아지가 있으면 절대 암소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끌고 가면 진짜다 하고 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새끼 놔두고 끌고 가요 울고 가야 돼 새끼 쳐다보고 하면 안 돼 다위를 싱거 풀 먹으면 안 돼요 암만 보고 가야 돼 암소는 배새면서 암소가 조회종에 가는 길인데 암만 보고 가서 죽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정이냐 영이냐 그걸 테스트한 거 배새면서 암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여기서 어 자기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말 원어로는 처음에 목숨은 여기 푸시기라고 조이라고 달라요 원어로는 우리 성경은 그냥 목숨 똑같은 목숨으로 해요 자기 혼의 목숨을 얻으면 영이 너 죽는다 이 말 자기 목숨을 잃으면 네가 영이 산다 이거 그러니까 혼을 죽이면 영이 살고 혼을 내야 살면 영이 죽어버리고 이 얘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시켜가지고 날아와 이 얘기잖아 지금 네 목숨 구구하자면 너 잃는다 육신을 생각하면 내가 죽어 육신을 쳐서 복중시켜 버려야 돼 육을 죽이고 혼을 깨뜨려야 네 영이 산다 그 얘기잖아 지금 내가 맨날 강조 이 얘기거든요 혼을 깨뜨려 네 생각 버려야 안 된다 이론과 생각을 파악하고 그리스도에 복중해라 이론 생각 네 머리 네 생각 네 생각 네 생각 좀 버려 왜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뭡니까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마귀한테 넘어가서 따먹었거든요 혼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는 된다 너 너 너 너 너 너 네가 더 파자야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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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자기인데 그 혼이에요 혼이 자기 부인해야 돼 키는 자기 부인이야 맨날 휘장 찢는 거예요 이게 휘장이 자기거든요 자기 이거 찢어버려야 되거든 죽어버려야 되거든 언제 찢어지냐 자기 언제 죽느냐 호난을 통해서 죽어요 야곱이 아프간 기도할 때 야곱은 호낼 사람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석인자 야곱 야곱 이세야를 바꿀 때는 혼내서 형이 사벼 군사들 죽여버려 하나님은요 전능하지만 자기가 자기 깨뜨린 것은 자기가 기도해야 되고 부인해야 돼 왜 그러냐면 원수가 너거든 네 눈이 밝아 너가 밝아 너 네 눈이 밝아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라고 나를 높여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줄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 되면 죽었어요 사춘기 때요 사춘기 때요 나도 내 마음대로 날께요 내 마음대로 꺼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꺼요 내 마음대로 나니까 그 사춘기 부인하고 집 나가버려요 그것이 그래서 저거 언제 했겠냐 말 안 들어요 이 아이가 미운 다섯 살이 헛들라고 그랬더니 그때 말 안 들라고 어머니 품에서 벗어내려 온 거예요 그때가 영적으로는 미운 다섯 살이 이제 사춘기 돼가지고 열두세 살 서너 살 아버지 품에서 벗어내려 온 그것이 그게 사춘기라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 입을 품기 주소서 그래가지고 지가 집 나가버렸어요 그것이 집 나가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제자로는 나를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원수를 너다 네 눈이 밝아 네가 높아지고 하나는 되고 싶었잖아 그게 사단이잖아 사단이 지가 높아지고 올라갔잖아요 지가 하나는 되고 싶었잖아요 하나님 되고 싶으면 하나님 보셨잖아요 지가 하나님 되고 싶으면 그 속성을 내가 하나 우리는 구주와 주님 두 가지 구주는 구원해줘 주님은 주님인데 왕 여기는 구주에요 십자가피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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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내 왕이 돼야 돼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인생이 주님 거예요 나는 종이에요 그것이 주권이 주권이 세워졌다 그런 거예요 주권이 그것은 주님이 백보 통치한다 이 말이야 은혜받은 거인가 네가 깨지고 죽어버리면 주님이 나 통치 한 나라의 왕 둘이 있을 수 없어요 나도 주인이고 예수님도 내 주인이 되고 꽝꽝 싸워 말 안 들어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네 주인을 살아봐라 내부터 그리고 이제 네 머리로 살아 머리로 살지 네 계산해지 꽝 머리가 깨져 죽어버려야 돼 이거 죽고 내 이거 죽고 살려주세요 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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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무릎 꿇어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내 주인이시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주님 거에요 무릎 팍 꿇어 그게 은혜가였다는 거예요 불받은 거예요 불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잘났어 똑똑해 똑똑한 사람 못게 잘인 줄 아세요? 무덥이다 자기 머리를 그러게 그냥 똑똑하게 똑똑하게 사람 맞아 말을 똑똑하게 근데 율법으로 가버려 율법 너 이루와 잘잘면 딱 따져버려 아짜리 말해서 너 나쁜 놈이야 이놈아 틀린 말 안 해요 맞는 말 했어요 아짜리 말해서 말해봐 알았습니다 목사님 다르게 그러니까 도망가버래요 도망가버래요 말은 말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안 와요 자존심 상하여 상처 줘 뭐 때문에 내가 내가 이렇게 큰소리 치고 똑똑하게 갔는데 얘 안 왔다라고 천만의 말씀 안 따라요 영으로 가야되는데 혼으로 갔거든 다 도망가버래요 목회를 할 줄 몰라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는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양으로 키워져야 되는데 어버이 심정으로 어버이 심정으로 울고 알아 다 덮어줘야 돼요 셀 리더가 셀 론들 다 알아요 머리 재주고 속아도 알고 속아주면 괜찮은 거예요 세워주고 세워주고 얼마 힘들었냐고 막 달게 주고 그건 사랑으로 그러면서 그 눈물로 바울은 내 눈물로 겸손을 했다 나는 눈물과 겸손을 했다 울고 기도 왜냐하면 그 나아가 있는 배에 빛이 있거든요 그럼 귀신 안 나가요 내가 섬겨지면 무너져 그 사람이 가슴을 깨져 어흥 내가 잘못했는데 아이고 울면 부서지면 그때 귀신이 떠나요 구속에 귀신이 떠나요 사람 엉어리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쓴풀이가 있어요 그걸 잘 달래줘야 돼요 무너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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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다 품으셔야 돼요 뜨거운 가슴이 뜨거운 불이 들어가니까 어른 같은 싸늘한 그 가슴이 싸늘한 어른 같은 가슴이 세상 살다보니까 힘들고 못가다 힘들고 사기당하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악착같이 악착같이 독하게 살아야 돼 독하게 살아야 돼 독하게 살아야 돼 독하게 살아야 돼 독해 살아면 독해져요 얼굴이 봄만 알아요 얼굴이 사나운 기운이 있습니다 눈이 그냥 나도 살라니까 살라니까 막 근데 이제 결국은 어둠이 잡히니까 다 그렇게 살아 지금 마지막 때 다 사나 악합니다 독합니다 막 살라니까 나도 막 근데 하나님은 영이 없어 그러면서 천진난만 해갖고 순진해갖고 다 양이냐 염소 염소는 막 뿌리사고 대가리 박아버라고 양은 그저 양은 음성 듣고 다르니 알아서 감사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양이에요 연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거에요 그래서 아니 설교다 보니까 독력도 안 잡고 지금 막 내가 헉게 열나갖고 설교를 독력 찾을 시간도 어떻게 독력 찾읍시다 그래도 독력 어디에요 지금 자 1번 2번 예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베드로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1번이 독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이거 정확히 했잖아요 근데 그래놓고도 그래서 음물이 권세가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정 열쇠를 주고 땅에서 이게 전부 독력이네 헤헤 그래서 제가 부활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럼 안됩니다 하고 사다나 물러가라 근데 여기서 맞는 말인데 베드로는 영적으로 아직 몰랐어요 여기서 이제 드러났어 제 생각으로 이 사다나 물러가라 혼으로 했어 그때 왜 주님이 결정적일을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 가지고 네가 죽어라 이름 얻는다 부인하고 그러면 정말 정말 동력은 6번 같네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사실 이건 결론이고 이거 정확하게 말은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그리스의 아들입니다 이게 복이 딱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동력이 온다면 여기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기준 모델이라 이게 최고 동력이 나중에 시험은 들었는데 그래도 여기가 제일 큰 것이 음부의 권세 기준 모델이라 이쪽 좀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서울대 청와대 뭔 얘기에요? 교회만 음부의 권세 이게 참 음부의 권세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장소가 어딘가 음부의 권세 여기가 막이 있는 거예요 음부의 이 세상 인근 막이잖아요 결국 여기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피로서 전파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성자식을 성자식하고 피 주고 말씀 보고 생소고 불 주고 이 교회 안에만 귀신이 쫓아버려요 근데 성의에 부리는 교회가 좋지 일반 교회는 또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마귀가 귀신이 강단에 올라와요 용이 올라와요 진짜입니다 강단에 용이 딱 자방하고 있다니까 목생이 용 못 이겨 다 죽어 다 졸어 자라 다 잠자 교회가 죽었어요 우리 예배 들기 전에 정말 기도 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 봐 예배당 안에 귀신 쫓아 예 막 막 예배당 안에 귀신 다 나갔어요 중1일 예배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진짜 쫓이고 와요 못 하려고 이것들이 와 들어오고 쫓이고 또 장소에 음부에 박이가 있는데 또 이런 몸속이 와요 오면 또 피주고 부주고 설교 끝나고 나서 막 기도해주고 맨 쫓이고 누군 맨날 쫓이고 이게 영싸움에 나는 바다 이게 이제 불이 와야 돼 그래서 음부의 권세기 모델이라 야 근데 이게 또 강단에 땅에 있으면 아 여기서 여기서 그 말이 네 믿음대로 될 줄 알다고 네 기도 결국 내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안 하면 져요 음부의 권세가 한 가지 예와를 두고 마치고 싶은데 사랑으로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사랑을 듣지 마세요 공원에 갔는데 거지가 동양일출하게 이거 보니까 천원짜리 넣고 오천원짜리 딱 주니까 거지가 진짜 열쇠를 주더라고 열쇠 오늘 열쇠 얘기 나오잖아요 열쇠를 딱 주면서 나한테 딱 이 말 하더라고요 이 열쇠는 모든 거 얘는 열쇠인데 열쇠 똥구멍이잖아 그것도 맞추라고 하더라고 맞추라고 그러면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대접한 거 사랑 근데 그 다음날인가 천국이 올라갔는데 올라가 이제 연기에요 보호자에 가까운 큰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 있는 창고 열쇠 구멍에 넣고 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옛날에 그때 돌렸으면 복 받을건데 놓고 말았어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사랑이구나 완전해라 사랑과 진실이다 거짓게 하나 주고 그거에요 지금 이 땅에 자 다시 말하면 니가 행하니까 내가 열쇠 준다는 거에요 사랑이에요 지성수 신앙이에요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만 생명되게 하시오 능력되게 하시오 축복되게 하시오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열쇠고 내가 천국에 복받고 안 받고는 니 믿음대로다 땅에서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 뭐 이런 거 니 마음 뭐 열려야 돼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그게 온다 열쇠가 뭔가 열쇠 열쇠가 사실은 믿음이고 사랑이다 아버지 열쇠를 열고 닫고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연결하게 할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와 상단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애와 하나님의 복지하는 사랑 신과 성님의 감동 감화 충마되어 있는 여기서 오늘 말씀 붙잡고 천국의 열쇠를 믿음으로 사용해서 복된 인생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기들 머리위에 가정위에 생업위에 산업위에 온 성도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지하는 하나님의 복지하는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전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멘트 하나님의 복지하는 하나님의 복지하는 하나님의 복지하는 하나님의 복지aciones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걸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죄악들을 파다강해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폐떼로 기발하시고 주여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직ателя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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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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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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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